안녕하세요 계십니다.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입양하세요에 드디어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일단 입양하세요 공식 트위터에 들어와 줬고요. 밑에 내려보면은 짜잔! 내용 사양소다! 이제 겨울 이벤트가 끝나겠구나. 여러분들 아이템은 다 구매하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내용 겨울 고양이도 보이고요. 새로운 사진이 어디있다는 거지? 더 내려야 하나? 이거다! 짜잔! 바로 이 사진이 새로 올라온 업데이트에 대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써져있는 글을 보면은 새로운 가디언 소샤라고 적혀있는 모습. 근데 이거 많이 본 얼굴인데?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겨울에 소신이었던 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얼음대 불인 건가? 근데 저 새로운 소신의 이름은 뭘까? 우와 이건 뭐야? 그래서 이렇게 집 꾸미가 하고 싶다. 엄청 큰 얼음성같이 생겼네요. 밑에를 보면은 지난번에 공개가 됐었던 월병도 있고요. 그럼 그 소신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사실 궁금해하시는 새 업데이트 날짜에 대해서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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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2월 18일 정도에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어? 어? 이번에는 늦어도 12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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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인지 이방 트위터를 통해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바! 그래서 위로 올려보면은 짜잔! 어? 여기 이태쯤부터 새로운 애그대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히히히. 뭐해. 좀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어딨지? 월병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짜잔! 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애그대한 힌트가 공개된 적이 있죠? 여기 밑에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애그로 뭐가 좋을지에 대한 투표도 진행됐었는데요. 인기투표 1위 에그를 살펴보면 50% 이상의 큰 점수로 오션에그를 뽑아주신 모습 드디어 입양섬에 바다알이 나오는건가? 입양한 세월의 3대 미스테리 중의 하나인 바다알 에그는 업데이트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입양섬에 점알이 다 증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드디어 상어를 만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투표에 있었던 에그는 하우스 홀드 에그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에그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모티콘을 보면은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은 어떤게 생각나시나요? 유저분들은 이걸 보고서 블루에그랑 핑크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랑 강아지를 뽑을 수 있는 에그죠 그리고 세번째에 있는 에그는 신화에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단어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식으로 짜잔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병하세요의 올라온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에그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참여드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새롭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드디어 영상에서 만나요 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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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 determ 텍 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